제가 먼저 할게요. 그래? 저 혜이 좋아했어요. 했어요? 솔직히 뺏으려고 했어요. 그럴 자신도 있었고. 근데?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다 싶어서요. 여기서 더하면 혜이도 골라낼 것 같고. 지금은 혜이가 단장이랑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포기하기로 했어요. 지금은. 그래? 지금은이란 말이 마음에 좀 걸리네.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가? 혜이가 단장이랑 있는 게 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리는 없을 거야. 미래에 너무 속단하지 말자고요. 혜이랑 저는 친구예요. 그 정도는 이해해줘요. 그건 나도 알아. 솔직히 뭐 그렇게 내키진 않은데 어쩌겠어? 이해해야지. 선은 넘지 마. 참. 천하는 포기 못해요. 아니 진짜. 두그러워. 커플이라고 하는 짓이 똑같네. 야 천하는 포기 못한다니. 그게 뭔 소리야? 천하여. 천하여.